지금 보니깐 생각이 난건데요 이거 아리아 좋다 어우 더워 그쵸 이게 지금 밑에는 아무것도 없을걸요 공중이 떠있을걸요 에...맞나 떠있죠 밑에 받쳐주는게 없습니다 천장에 의해서 매달려있는거에요 굴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아 또 이거 아리아 좋다 이거 근데 화재위험이 좀 있겠죠 뭐 그러면 앞에 유리같은거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되겠지만 뭐 어쨌거나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시즌2 338편 영상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따 오늘은 힘차게 차는데 뭐야 이거 안넘어져 에이 참 이것도 해야돼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재미들었어요 자 오늘은 길게 갑시다 여기 갑시다 음... 렛츠기릿 오우 렛츠기릿 왕 왕 왕 오 브레이크 너무 미끄럽 땅이 아 땅이 미끄럼은 어쩔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연을 이길수 없습니다 잔 자라 잔 자라 잔 오우 자라자자자자자 오우 미안해요 그럴 수 있지 에헴 그래요 오우 미안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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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아니! 저기요! 왜 주황선을 넘어와! 와 진짜 이거 인성이? 운전석까지 다 왜이래? 이거 또 한번 특집해야돼? 아 진짜 성적은 안좋아요 다 망가졌어요 아 참 아니 그 차 왜 아니 가끔씩 이거 운전하다보면요 갑자기 주황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가 그 보조란건 나보고 100대0이죠 아무리 제가 과속에서 일어난게 아니라 저 차가 주황선을 넘어서 사고 난거에요 무슨 소리야 그래요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자 갑시다 오 라즈베가스 형님 그래요 자 그럼 저는 경찰관으로 바꿔올게요 잠깐만요 아 그 너무 엔나노린가 그래요 오 저 형님은 뭐야 FBI인가 역시 현명한 아가씨구만 됐죠 갑시다 참고로 이 복장은 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트로폴리스 아 메트로폴리샨 어 폴리스 라스베가스 적혀있죠 라스베가스 경찰관입니다 플러스 라스베가스 경찰차 어 뭐야 아가씨 어디로왔어 아가씨 아 갔네 This ain't happening Ain't란 말이 M not을 그 줄인거에요 그러니까 저거 문법적으로는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문 쓸 때 저거 쓰지마세요 I 아 A I A A I N 맞나 A I N T 그 옆에 그 아프스럽게 붙이고 됐죠 갑시다 자 오늘 타 차량은요 포드 크라운 빅토리가 아닌 일단 처음부터 어 쉐브레 맞나 이게 예 쉐브레 F-150이 트럭입니다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는 포드지 포드 포드가 F-150이고 이거는 쉐브레에서 나온 실버라도 트럭입니다 자 that's correct 맞죠,? 자 L S N P D.GOB? GOB는 gardening입니다 자, L 들이라고 하면은 jean? 오 예스 오 오aron오 오오오오 색깔보소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이거는 사이렌에 따라서 뭐 바뀌는거 없죠? 오? 멋있는데? 오! 안에 볼까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파나소닉 블랙박스 카메라 됐죠? 실제로는 이 차는 4인승이에요. 예, 의자를 잡아가지고 뒤를 태울 수 있는데 GT5S는 문짝으로만 봅니다. 문짝으로 이 차가 몇인승인지를 확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2인승입니다. 갑시다. 아, 파테라 부를까? 갑시다. 심심한데? 파테라 부릅시다. FG였나? 그래. 저, 왜 안 바뀌어? 아, 이거구나. 클론. 나오셔! 헬로우! 메리트 로우, 파트너! 폴텍스. CPU 이름도 아니고 쌍둥이입니다. 멋있죠? 갑시다. 레츠기릿! 왜 안보리죠? 자,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지? 오랜만에 이거? 삐 뽀뽀, 삐 뽀뽀, 삐 뽀뽀, 약간 사이렌 같은데? 이 노래는 NCSS 출시한 어... 뭐 이거? 스카이하이입니다. 스카이하이 아, 참고로 이... 실버라도는 구형 모델입니다. 뭐야 저거? 저거? 집이 가! 집이 가요 빨리! 집이 가! 노래가... 그냥 좀... 이게 낫다. 저는 모르겠어, 저는... 웅장한게... 좋아요. 오, 렉! 오, 렉! 나와! 오! 오, 이 차 진짜... 저럴 때는 차가 왼쪽으로 비켜야 돼요. 오른쪽으로 비키는게 아니라 비키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비키면은 저랑 부딪히죠. 저거... 오, 형님 나이스! 어! 튄다! 아, 차 좀 나와라 좀... 아... 나이스! 다이스! 다이스! 됐어. 됐죠? 뭐야? 체포 안했어? 형님은 체포하세요. 저는 상자만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사람이구나. 징동 헤이 오피서 땡스 포 게딩 백 얼마나 훔쳤는데? 와 50만원 알겠습니다. 로저 데 뭐랜가? 됐죠? 아 렉걸리 아 됐다. 내 파트너 어딨어? 아 저 있다. 타 됐다. 됐죠? 오케이. 야스. 아따 처음부터 뭔가 순조롭다. 아 씨 이리 와봐. 오 형님 오 야 총알사. 야야야야야야. 아 씨 이리 와봐. 아 씨 이리 와봐. 에이. 아니 백업. 로제가 로로딩 일단 헤드샷! 에이! 유언더 레스트! 에이! 어우 저씨! 유언더 레스트! 어! 우후! 역시! 됐죠? 이러셔! 그거 유임해요! 핸드 쉐이킹? 땡스! 일단 봐, 봐, 봐 드릴게요! 가요!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니야, 윌리스! 어, 웨스트패드인데? 어, 없어? 아, 그냥 내버려 두자! 그거 자 빨리 와! 그거 자! 그거 자! 아, 이게 아닌데? 아, 어? 아, 이거지? 빨리 와! 자, 안장팔이다 먼저 와, 저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전혀 빠집시다! 잠깐만요, 빨리 타! 오케이! 로저! 디스패치! 로저! 디스패치! 자, 계속해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안녕? 왜 인상을 쓰고 있어요? 불만 있어? 어? 여기 물도 있는데? 머니 트럭! 어디야? 봉사장이야? 봉사장이야? 맞네! 여기 왜 들어오겨? 둘! 둘! You want the rest? 어, 어둡다! 어우! 병체신력을! 보지마! 쨜아아아아악! 우이거! 우리... Impossible! 우이! 우이! 야! 아니... 어우 씨... 진짜 에잉? 아 이거 이 길에서 아니구나 차 잠깐 쐈어요 됐죠? 됐죠? 오케이 드롭 요 웹퍴 나이스 됐죠? 어 뭐야 나 후러쉬 있어? 아 없죠?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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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트라 그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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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됐죠? 아 아 휴 아 진짜 그래요 아까 그 장소였죠? 데자뷰 아닙니다 어 기지개 접히고 흠 조용하죠? 1인 로컬 104 아 아니구나 빨리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지진하겠습니다 어디가 차선이야? 아 오케이 초록불 초록불? 흠 어? 불법 주차발견 3412 3412 3412 와 이거 보너판이 왜 이래? 아 맞구나 잠깐만요 어 이렇게 눌러서 48 SXC 788 음 일단 견인시키겠습니다 자 토트럭 오세요 견인차 스몰트럭 됐죠? 오케이 여기 여기 보도블럭에 빨간색이 있으면은 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근데 했죠? 어 잠시만요 그럼 저 제일 뒤있는 차 잠깐만요 잊어보이네 이 차도 문제있네요 아니 주차를 하지마는데 왜 주차하는거야? 한번 알아보자 보자 혹시나서 영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69 QUC 546번 역시 보험이 없구만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이 차를 가져가세요 예 좋은 기회입니다 인슈런스 그니까 보험이 안되면은 제가 이렇게 보험사를 불러서 어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견인차를 견인차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어 이거 스탑터 패드인가 하여튼 이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어요 어디가? 어디가? 아이씨 어디가? Have a good day? 뭔 소리야? 뭐? 버그다 다시 어 인슈런스 필박스 힐 맞다 아 아닌데? 어디야? 위에 있어? 빨리 스폰 됐다 가져가요 빨리 어 어디가? 열었다 Hi We will take care of this vehicle Thanks 고맙죠? 경절 덕분에 야 문 따버리네 예 합법적인 GT입니다 그랜타 모토 타세요 형님 됐죠? 오케이 됐다 렛츠기릿 제대로 빠지겠습니다 어허 요토바이 왜 장애인 주차당해 아이 다음 기회에 운 좋네 형님 빨리 타 문 열어 따세 오 잠깐만요 어 나와 자 땡기지 유닛 리포팅 아 서스펙트 리스틴 인 어 필박 힐 아 아 아 필박 힐 아 아 아 어 오 오케이 대화용 뭐 일단 도망갔으니까 예 렛츠 됐죠? 대화스 왔습니까? 완벽한 작전 이거 썸냉하기다 나이스 됐다 어허 허허 허허 저 상체 일으켰어 야 저거 하기 힘든데 됐죠? 오케이 야스 갑시다 아 왔다 나 이거 차 조사해야지 과약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아 막지마 누가? 어 백 어 아 마약이 없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럼 결의자 물고 포트 아니 좀 가만히 좀 누가 인자 해볼까? 누가 인자 해볼까? 제가 더 힘이 좋죠? 헤헤헤 갑시다 어 랭 랭 롚 랭 랭 랭 랭 랭 랭 랭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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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따 와 여자 나와 내려 집이 안가? 집이 가 안가? 집이 가 집이 가 그래 가 좋아시나요? 안전벨트 안 맸구만 알겠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네 오 머스탱 멋있는데 땡큐 됐어? 오 나이스 됐습니다 해결 완료 이게 멋있는게 이 푸시 범퍼 앞에 보면요 옆에도 엘리가 있죠? 저건 교차로에 들어갈때 저기 있으면 정말 유용해요 됐죠? 갑시다 땡큐 뭐야 뭐야 그냥 밀리죠? 여전 뭔데 좀비야?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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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까? 오오! 인스턴스 저스티스 저잘한 응징 됐어 서스펙트 다운 됐어 됐어 됐죠? 어? 어 잘못됐어 어 잘못됐어 클린 픽스 됐다 됐죠? 갑시다 해결했습니다 나이스 아니 뭐야 아 백스페이스 아 뭐야 에 왜왜 안와 왔나요? 아 왔네 오케 갑시다 어 구급차 제가 어제 구급차 했죠? 아 어제 아니지 저번에 됐어? 됐죠? 오케이 오! 야 이씨! 민성이? 왜 저래? 아 진짜 난자판이다 진짜 여기서 나가야겠어 조용하죠? 도심 저기 뭐냐? 어... 바이로드로 가보겠습니다 아따 참 멋있다 이게 왜 이래? 에잉? 아 계속 들어오네 친구가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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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쌓이는 버그? 아 당이다 아 당이다 아 당이다 아 어디? 난폭운전이면 뭐 뻔하지 수 맛있겠지 도망가나? 아 아니다 당이다 어 실내? 어 술냄새 술냄새 술냄새요? 아니 어떻게 음주 측정기를 안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 왜 안가? 가세요 자 특히 고어인 드라이브 드라이브 가세요 가 가세요 왜 안가 고 됐죠? 오케이 보자 자 쉬프트 오를 누르면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보세요 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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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더 세게 더 더 더 왓따 술도 많이 마셨네 자 체포하겠습니다 자 내세요 자 일단은 수갑을 채우고 예 체포하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연행 부르고 나라 무기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나라 자 온다 왓 여권하고 테이저 이거 큰일났네 이거 됐 Mystic 란아 텔레포트 헬로 예쓰 됐죠? 저신고는 가락되어있습니다 저는 못 태워요 아 사이언즈 거 이거 버그에요 우이잖아 됐죠? 오케이 야 근데 진짜 눈이 오니까 신기하죠? GTA5가 나와요 GTA4는 눈 오게 하려면 진짜 많은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근데 gt5는 그냥 그 스크립트 하나만 넣으면 돼요 오랜만에 GTA4 해볼까? 그건 한국 갔다와서 어 조금 여유를 담아 해볼게요 텐포 아 이 아가씨들 진짜 집에 안가? 가 안가? 집에 가 빨리 안가? 가 가 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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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돈을 저렇게 벌려 그래? 저거는 본인 자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뒷차 땡기시오 다더더더더더 쏭 뭐야 아 저사람 옆에 기다리세요 아 2차 옆에 뭐야 이 사람 나 차가보채아 보이지? 보자 어 지금 어 또 차에서 많은 사람이네 아 아 정상이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땡이냐 하십니까 이거 케어리스 드라이빙인데 fail to yield 해야 되나 fail to signal fail to stop 아 근데 이 스탑은 그 스탑이 아닌데 뭐 여기는 지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혹시 마약했어요 차에서 마약냄새라는데요 아 근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하게 감사한데 그래도 마약한건 범죄입니다 특히 마약을 하고 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과 똑같이 봅니다 자 일단은 내리세요 내려 보세요 일단 수치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좀 검사를 해보고 영 안좋으면 체포하고 조금이따 봐주면 아줌마 하나 하면은 봐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안 봐줍니다 자 보자 어 손에 아 손에 땀을 아 손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가 지금 자 마약 검증 해보겠습니다 아 마약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어 사람을 이렇게 피부 같은 피부나 옷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기계에 넣으면은 마약이랑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와나 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마약이다 E-S-E-C 에스테이시? 이거 뭔 마약이야? 뭐 어쨌거나 야 당신은 마약하는 혐의로 긴건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운전하면은 음주운전이랑 똑같이 처벌합니다 DUI 드라이빙 언더 인플루엔스 자 몽슛에 어 났어 어 스쿨 왓? 어디 봐서 가방이 있어 이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 아니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서 축구멍이 나와 코난이야 자 빨리 오시고 빨리 와 텔레포트 헬로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수석 있는 사람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에에에에에에 뭐해 잠깐만요 게라루카 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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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아닌데? 잠시만 아 일단 물어봐 아 이게 안되네 일단 워닝을 해놓고 어 워닝을 해놓고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안되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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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거리에서 뭐하는거야 지금 오케이 어 한번 조사해 볼게요 L 2개야? 아 2개구나 에이 어 오케이 정상이죠 어? 뭐야 Order of Narcouris 이 사람도 망림사 나네 그러면은 이리 와봐요 안전한 데 갑시다 네 여기 와서 어 이렇게 둘러서 일단 패드 다운 혹시 무기가 있으면 안되니까 뭐야 도망가? 뭐야 도망가? 왜 이래? 뭐 뭐드퍼더? 야 버그 났네 버그 났네 You on the arrest 당신은 도주하는 혐의로 긴급체 버스입니다 저 지도보고는 빨간색 나오죠? 그거는 이 사람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래 마약이 있으니까 아 마약을 했고 소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잡았고 자 차 부르기 전에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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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그만 열어 됐다 자 드러그 수확 테스트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자 자 몸을 쓰담쓰담 옷도 쓰담쓰담 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아따 이 사람은 진짜 비싼 거 있네 저 맨슨 페르미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글쎄요 자 연행할 형이 모르고요 저 오죠? 오케이 그동안 이거 검사 아 수색 아 저 몸 수색하면 되겠다 어? 마약이 없네 뭐 어쨌거나 헬로 됐죠? 오케이 차도 다 수.. 아니 그만해 뭐죠? 차량 조사 스톨룸 버스? 잠깐만요 이건 받아야돼 자 이거 마지막 조사하고 뭐 뭐 뭐 뭐 어쩌구나 어 뭐야 됐죠? 가자 오 잡으러 가자 텔레포트 나이스 됐다 일로 오네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저 언덕 저 위에 저 온다 와 엄청 빠른 속도로 오는데 오오오오 오오 가만있어 오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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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이것봐라 오오 오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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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키를 까먹어가지고 이 키를 누르면 AI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차를 쳐라 뭐 그런거 저거 모노폴리에 나오는 카드죠? 아 목소리 그렇게 막아 에? 경찰? 말고 됐어 됐죠? 아니 아 버그다 됐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실버라도 아 저기 실버라도 트럭을 타고 순찰에 나사받습니다 예 형님 계시죠? 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풍성 어 뭐야 잠시만요 이거 액션 아 없네 마지막으로 어 잠시만요 도넛 못난다 아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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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그거 버리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크라운 뷰토로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됐죠? 오케이 파트너 빠이 여기가 도넛 잡았죠? 한 방이죠? 뭐해 타 타